신환경적인 메이크업 요따이 메이크업 강추 매주 스케일 강추 완전히 화장 무너지고 습하고 여기 꽃기임나고 이럴 때는 에어컨 바람 펼슬 쐬면서 샘플 쪽쪽쪽 발라가면서 수정 메이크업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선 완성해야지 어디 있을 텐데? 오케이! 다 찾았어! 네이처 컬렉션! 레츠 고! NO!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나?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세요? 왜 이렇게 질척거래요? 안 사! 안 사! 안 사! 내가 알아서 볼게요 보이스 잇! 메이크업 평가하는 거네요? 난리 났어 나 이거 하면은 100점 만점 나올 것 같은데 레츠 고! 예쁘게 산 찍었어 나의 메이크업 스타일 뭐 당연히 내추럴 내추럴이지 내추럴 100점 나오면은 이거 그게 빵 터지게 아! 어떻게 소리가 나오겠다! 당신의 점수는? 60점 장난해 지금? 니가 뭘 안다고 나한테 상처를 줘 나 굉장히 속은 손 대면 턱 어 알고 터질 동안 같은 해소커 됐고 저기요!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너 왜 울면서 들어와 너무 좋아서요 좋아서 나 지금 수정 메이크업 해봐야 하는데 뭐 없을까? 그러시면 저희가 이거 수정 쿠션 나왔어요 회의님 수정용 쿠션이라고요? 네 갖고 다니시도 작고 좋아서 제가 들고 다니는 거 하고 내가 들고 있는 거 하고 너무 틀리잖아 이거 샘플 아니야? 아니요 고객님 이게 사이즈 L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 얼굴이 지금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얘가 너무 작게 나왔네 그렇지 얘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잘못했네 잠깐만 이거 손가락에 들어가야지 퍼프지 어머 두 손가락도 안 들어가 계란 과자니? 어? 눈밖에 안 보여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눈을 집중 공략할 수 있겠어 눈 밑에 번진 거 살살살살살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S8팩 내 파우치에 이렇게 똥똥한데도 쏙 들어가 그리고 여유가 굉장히 또 남아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도 개강추스 9,900원 밖에 안 하는데 안 사 안 사 안 사 괜찮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아 네 자 여러분 보셨죠? 그냥 들러오셔서 이거 오늘 나의 메이크업 진단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 괜찮지 않나 죄진 거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쟤네들이 막 나 9,900원이야 나 좀 사가 이렇게 안 사도 되는 거야 이렇게 보송하게 딱 마무리 안 사도 돼 카메라 감독님께 들어오세요 내 맘속에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쿠션 3개 다 담았죠 썬 쿠션인가 그것까지 9,900원 9,900원 그러다 chemotherapy anything 어떻게 filmmaker tengo